자, 이지 명환입니다. 와, 포스 쩔어요. 꿈았는데 여러분,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? 여러분, 어렸을 때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? 상상한대로 나는 뭐가 될 수 있을 거야? 어렸을 때 꿈, 대통령. 누구나 대통령이죠. 그쵸? 그리고 뭐 과학자 엄청 많고 요즘은 유튜버 엄청나게 많습니다. 연예인도 있을 수 있겠고요. 야구선수, 축구선수 엄청나게 그 다음에 뭐 비행기 파일럿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리고 과학자도 꿈꾸는 사람도 있겠고 뭐 유명 디자이너 엄청나게 뭐 선생님 되고 싶어요. 또는 공무원도 되고 싶어요. 이건 뭐 부모님 영향이 크죠. 하여튼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았어요. 그러다 중학교를 가서 성적이 나오는 걸 보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성적 나오는 걸 보고 뭐 3, 6, 9, 11월 모의고사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비교되는 순간 이제 꿈들은 사라지지 않습니까? 그쵸? 근데 그거는 성적에 대한 꿈인 거고요.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... 나중 미래에 대해서 꿈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.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만드시기 바랍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100세 시대에 여러분들은 20세도 되지 않았습니다. 5분 1도 살지 않았어요. 그럼 나머지 인생에서 지금까지 내가 공부를 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솔직히 말해서 안 한 거죠. 노력하지? 노력을 조금 덜 한 거 노력은 했는데 노력을 조금 덜 한 거지 않습니까? 그쵸? 이제 하시면 됩니다.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칸트가 얘기했습니다. 나는 해야만 한다. 나는 해야만 한다. 이런 게 생기면 나는 할 수 있다.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. 칸트가 얘기했습니다. 나는 해야만 한다.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. 해야만 하는 것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가까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그게 찾는 게 우선입니다.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